14호 태풍 덴빈이 우리나라를 향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3시 태풍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1m의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중형 태풍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서귀포 남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군산 남쪽 약 50km 부근 육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중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는 40에서 100, 특히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강원 영동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가 붉게 나타난 강한 비구름이 호남 서해안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태풍특보가, 충남 일부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제주도부터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오늘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북 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중부 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만조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상정보였습니다. 비상정보였습니다.